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의료법인의 세무특징, 법인세와 구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의료법인의 세무특징은 법인세입니다.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 즉 순자산 증가서를 따르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모두 과세를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도 모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요. 열거주의와 소득원천서를 따져야 됩니다. 즉 열거된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법인이 어떤 과세 대상이 있는지 살펴볼텐데요.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료업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 고정자산 처분 수익,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채권 등의 매매액이 있는데요. 이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액의 몇몇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걸 핵심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병원의 기부금 수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분의계가 있습니다. 그 백병상 이상의 병원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그 다음에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에 따라서 그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제출을 하야 하는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같은 경우는 그 한 법인 산하에 단일 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구분의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법인 산하에 두 가지 이상의 병원이 있고 각 병원마다 백병상 이상의 병원이 된다면 그 법인회계와 병원회계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그 구분의계를 보시면 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격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의료업 같은 경우는 의료법,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서는 고유목적 사업이 되지만 그 의료업이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이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세무조사 케이스를 두 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수익사업 비용 과다 계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해서 그 손익을 구분격리해야 하는데 그 비수익사업의 비용을 지출해놓고 이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해서 과소납부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에 반대인데요. 그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생겼는데 이 이익을 비수익사업 쪽으로 이제 구분격리를 하여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그 누락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의 계기가 아주 명확하게 좀 잘 구분이 돼야 된다는 점 실무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이번 강의 의료법인의 세무 특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